안녕하세요. 자기개발의 진심인 박서유입니다. 어느덧 제가 나이가 30살이 되다 보니까 주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직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두 영어 하나 때문에 괜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올해는 꼭 영어를 떼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한 권이면 말문이 트이는 영어 학습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 학습지는 바쁜 직장인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에 한 장씩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정말 가벼워서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등에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 좋더라고요. QR코드 기능이 있어서 음성 듣기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구성도 정말 알차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1대1 발음 피드백이 제공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영어 회화 부분이 정말 좋아지는 것도 체감되고 이제는 해외에서도 원어민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들었습니다. 진짜 서울대 출신 연구진들이 개발한 학습지라서 그런가 제 인생 영어 학습지로 여기저기 추천하고 있습니다. 제 영어 실력을 정말 180도로 바꿔준 학습지입니다. 여러분도 지금 더위크 시작해보세요.